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다소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번에 한 두 달에 한 번 보자. 석 달에 한 번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한글날 이후 한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5개월 전에 나왔고요. 지금 세 번째니까 또 이렇게 쪼개보면. 네. 평균은 맞는 겁니까? 유도리라고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융통성 있게. 독도 지킴이가 진짜. 그러니까요. 안중근 티셔츠 찍혀야지 입고 진짜. 안중근 티셔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티셔츠일지 보실 텐데. 그냥 가볍게 오늘 2월 14일인데 좋은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기도 해서. 네. 맞습니다. 가볍게 그냥 옷으로 깊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건 한 재작년부터 검색어에 2월 14일에 안중근 의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김장훈 씨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크게 얘기는 안 했고요. 굳이 발렌타인데이인데 막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제 팬들한테만 얘기했는데. 네. 서경덕 교수가 좀 큰일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그닥. 아. 이런 겸손함이 아무래도 롱런에.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딱 날에 맞게 적절하게 패션까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mbc 플러스 웹 예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기 mc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방 숲격이라고 제가 숲트 눈으로 유튜브에서 떴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교 동아리를 찾아가서 그 재미있는 체험을 하는 건데 진짜 재미있는 동아리 많아요. 동아리. 세종대 구르기 동아리. 구르기 동아리요? 그냥 굴러요 계속. 정말요?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굴러요. 자신을 놔버리는 건데 되게 철학 동아리예요. 구르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고 랩 동아리 토론 동아리 모호 동아리. 어제는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 가는 동아리 한국외대.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보기적 그런 대학생들과 청춘들과 함께 한다는 게. 구르기 동아리가 유독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뭘 하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구르고 나면 이렇게 일단 구르면서 처음에 딱 한에서 구르면서 괜히 굴렀다 하면서 왜 사고 나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념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엄마 생각나고 나는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가고 막 별 생각이 다 나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빙빙 돌면서 개운해요. 제 자신을 던져버린 것 같은.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 원조는 수치에서 굴러갖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와중에 활동을 워낙 다양하게 하시니까 급식 봉사활동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보다 조금 바빠서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지 코로나19 때문에 제 공연도 취소를 했고 행사도 다 취소됐어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연습을 해도 해도 시간이 남아서 뭘까 하다가 아 이런 뜻인가 하고 기사를 보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와서 급식사들이 문을 닫고. 네.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은 감염 경로가 아닌데도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갔죠. 바로 직접. 팬들하고 같이 가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그 마음만 앞서서 했다가 누군가 감염이 되면 그건 정말 민폐거든요. 공인으로서 이런 때는 정말 공인의 의식이 나와야 돼요. 네. 광야 교회요. 광야 홈리스 복지센터인데 34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하루 3개 배식. 이 배식 한 개 34년. 매일 빠지지 않고 거의. 그리고 백매원 공동체 의식을 하고 동네 쪽방촌 어르신들과 영등포 쪽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등포가 되게 격하거든요. 네. 목사님 처음에 칼맞을 뻔하고 건달들한테 막 치고 받기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가 잘 없어요. 왜요. 맞아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옛날에는 좀 험악했던 건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공동체 생활처럼. 지금은 안정됐겠죠. 그런데 이 결정이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자몽조자들 제 팬들한테 가자고 하기에 그랬던 게 이거 갖다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민폐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가 감염 경로가 아니고 그리고 30일간 배식을 했는데 아무런 감염 사례가 없고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괜찮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팬들 많이 오셨나요. 많이는 오히려 방해돼서 못 오고 한 7, 8명 계속 와서. 최정의 인원으로. 저는 월, 화, 수, 금 했고요. 어제는 방송 때문에 못했고 오늘까지 했고 다음 주에 한번 추위를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르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중증 어느 정도 중증이 이제 나왔고. 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퇴원자가 완쾌 퇴원자가 7명이 나왔고 한 달 동안 확진 28명 그리고 4일 동안 없었고. 네. 일요일날 하면. 추가 확진자 없었고. 언제 좀 누수네는 좀 추세고. 우리나라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고칠 수 있구나. 우리나라 워낙 방역체계가 세계 9위 정도 되는 높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저는 처음에 본인들이 걸릴까 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건 아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여기는 병이 걸릴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본인들이 갔다 병을 옮기지 않을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녀온 적이 없고 감염 경로를 간 적도 없고 신체 건강하니 위장 철저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 패키지일까 봐 굶기는 것보다는 어르신대요. 그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인동진 피디한테. 그리고 이거 두 달 넘었는데 왜 전화 안 하냐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우리 안 피디한테. 제가 1년에 라디오에 딱 6번 나와요. 여기에요. 여기 1년. 6번. 하도 유튜브만 해서 연락도 안 와요.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라디오에서 봤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랑 좀 헷갈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저한테 15분인데 그래도 제가 타이밍을 했거든요. 시간이 꽤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7분 15초 많이 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아까 광야교회 34년 동안 배식한 곳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며칠 동안 좀 쉬고 있었나요 거기도. 아니요. 거기는 계속했어요. 거기는 계속했어요 다행히. 다른 곳이 폐쇄가 됐고요. 영등포 쪽에. 그리고 전국에 몇 군데가 폐쇄가 됐는데. 직접 해보시니까 뭐 전혀 약간 개인 위생만 책임지면.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일단은 감염 경로거나 뭐가 자기가 아픈 데 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감염 경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동남아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가족이 같이 있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게 본인 판단을 했을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세정 잘하고 가서 잠깐 하고. 그리고 그 배식하는 거지 이게 사실 에어로졸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고. 비말이나 호흡으로 오는 건데. 마스크 했으면 일단 비말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낮아지죠. 매우. 그런 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무식하게 마음만 앞서서. 난 죽어도 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할 만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고 팬들도 그렇게 했고. 기사 보니까 맨발 노숙인 오늘도 라면으로 때웠다. 그러니까요. 무료급식 덮친 코로나 이런 기사를 저도 봤어요. 저렇게 나왔고. 실제 가보시니까 분위기가 평소랑 좀 많이 달랐어요. 어땠나요. 거기는. 네. 초질관.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잘하셔서 그냥 똑같이. 똑같았어요. 그냥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여기는 제가 그랬어요. 한 군데만 할 수 없으니.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라디오 나가니까. 네. 거기서 여기 얘기를 해서. 네. 다음 주에 상황을 봅시다. 옳고 갔소. 네. 저한 봉사자들이. 네.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다른 광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마스크도 철저히 하고 세정제 이런 거. 오히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막 세정제 줘. 그래서 막 엄청나게 깨끗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신경 쓰면 오히려 그 지역이 좀 청정지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평소에 청소 같은 거 안 하시던 분들이 요즘 유독 막 닫고 쓸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석탄 화력발전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에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게 좀 생활화되어 있는. 생활화된 부분이 좀 있어요. 신정플루 메르스 뭐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생활화되어 있죠. 지난 광복절에 나오셨을 때는 반도체 관련 지식을 뽐내주셨고 또 한글날에 오셔서는 한글의 위대함. 오늘은 뭐 없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지식 다 쏟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 아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언론 보도가 처음에는 무섭다 그러다 요즘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그게 옳다 그렇다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 드릴게요. 외신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미국 질병본부 cdc에서는 안전한 국가 레벨 1이거든요 우리가. 거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자국민 보호가. 그리고 방역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9위인데 한 70점 정도 돼요. 1위가 미국이 83점 정도 돼요. 한 4위부터 75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9위냐면 질병 탐지가 92점이 넘어요. 탐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례군을 400명에서 900명으로 늘리면 안 좋은 거 그게 아니라 탐지가 우리가 좋다는 건 뭐냐면 이 a군만 해도 되는데 더 확실하게 bc군으로 해서 넓혀.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더 꼼꼼하게 한다. 꼼꼼하게. 탐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서히 인정을 받았어요. 예방이 57점이에요. 그런데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불사하면서도 입국금지를 했잖아요. 예방에 대해서 아마 다른 때보다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만약에 내린다면 인류위권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세계보건기구나 세계보건. 지수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네. 존스토핀스 대학이나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보건복지 순위나 이런 예방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찾아보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제가 검색왕이잖아요. 제가. 목소리만 들으시면 모르실 텐데 지금 김장훈 씨가 앞에 특별히 원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점수 숫자를 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이트도 만들어서 내고 역사 공부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인의식은 저는 좀 약간 다 같은 사람이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병적이에요.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보고 보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지하철도 조금 붐비는 것 같고 가게도 좀 살아난 것 같아서 개인 위생을 좀 조심하면서 조금씩 너무 과도한 불안은 좀 지양하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고비인 것 같아요. 한 4일인데 정말 소망하기로 한 일주일만 더 확진자 없이 버티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건 치사 여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주의 없이 일반 치료로도 완쾌자들이 다 나오고 네. 증상을 앓은 사람들은 그저 심한 감기 정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매우 철저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한 번 자원봉사도 혹시 재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생각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지금 봉사활동 얘기 코로나19 얘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직업은 가수이신 건 맞죠? 그럼요. 지금도. 아직 안 그만두신 거잖아요. 나훈아 형님 보니까 한 2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더 할 수 있다. 음반은 안 내십니까? 얼마 전에 냈는데 그게 비밀리에 낸 것처럼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열심히 했는데. 어머나 제가 질문을.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돌 프로만 나가서 잘 몰라요. 그래서 3월 말에 신곡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아이돌 프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락인데 15군데를 출연하기로 했고. 15군데로요? 그러니까 뭐 mbc 하면 쇼챔이나 음악중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리랑tv 뭐 뭐 뭐 이런 것들. 3주. 그리고 6월에 또 신곡 나오는데 이게 아이돌 패턴이래요. 두 달에 한 번씩 내고 세 바퀴 도는 게.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아시아랑 남미 투어 월드 투어를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사는 거 한 번 재미 추억 만들기로 월드 투어 하나 가보자. 월드 투어는 한 번. 웃기지 않아요? 가볍게. 그 대단한 걸. 월드 투어는 한 번 추억 만들기로 그냥. 제가 어느 지점에서 웃어야 되는지 잠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우리나라 외국 아직 가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연 재개 계획은 언제쯤인가요? 이것이 지나가서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겠다라고 자유로워지면 바로 하죠. 확신이 들 때. 지금 81회 했거든요. 100회 콘서트. 81회. 19번 남았어요.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18주 남았는데. 두 달 뒤에는 어떤 일로 나오실 건지 미리 예측을 해 주시죠. 적어요. 어떤 거예요? 한일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 오늘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죠 그러면. 가스터빈 개발했거든요. 발전용.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국책사업으로 일본이 전략 미쓰비시자들 전반기업. kfx 사업 지금 전투기 사업 하잖아요. 제트엔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5세대 전투기 만들 것 같아. 그거 가지고 5세대 전투기 가지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세대 전투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다 묻혔잖아요. 지금. 이걸 하더라도 제발 좀. 다른 것도 좀 기사에 내고. 뉴스가 다 묻혔다. 로이스 초코렛 다시 돌아갔다. 일본으로 이런 것도 좀 내고. 발렌타인들이 전에. 그거로 해서 중간검토. 하루가 멀다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달 뒤에. 자세하게 팩트를 갖고. 올해 좋을 것 같아 우리. 희망차게 살면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시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재판 얘기랑 총선 얘기나 하고 하는데 양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보시는군요. 들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목만 봐. 안 봐야 그냥. 그게 어딥니까. 제목만 봐. 짜증 나가지고. 얼굴만 보는데 되게 예뻐졌다. 이런 생각만 하죠. 감사합니다. 저 말고 다른 패널이요. 1분 넘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맞춰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입니다. 진짜 가수고요. 김장훈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81회 했어요 공연.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앞장 eines 진간 육압입니다. 우리. 우리.